이제는 기력 보충이 필요한 김완가 26세 그래! 오늘은 몸보신이다! 당신이 선택할 점심은? 준비 완료 엄마!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오! 그래그래 따라와 마침 장보러 가는데 같이 가서 먹자 좋아요! 예에에에에에에에! 자! 골라봐! 예에에에에에에에!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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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겠습니다! 어? 한강아! 이거 왜 영수증이 안 나오지? 가시죠 어머니! 영수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강에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는다 골고루 먹어야지 이것도 잘 먹어 잘 먹었습니다 그래?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장 좀 볼까? 한강아 빨리 빨리 아 빨리 와 아 결제해야 돼 한강아 이제 집에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어머 한강아 저기 맛있는 거 많이 판다 저기도 돌고 갈까 우리? 준비 완료 바둑이 안녕 어 어 많이 컸네 바둑이 그만 그만 한강아 고기 싸먹을 상추를 밖에서 좀 뽑아온다 예 알겠습니다 한강아 한강아 간 김에 잡추도 좀 뽑고 상추 싱싱하다 바둑아 바둑 바둑 한강이 손에 불 좀 켜놔 응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흠 아 고생했겸 우리 간식 응 다소 밥 먹으라 네 아 할머니 누구 와요? 에이 누구와 ㅇㅇ 한강이 기력 보충하려고 준비했지 잉 이것도 먹으라 감사합니다 하 샫 샫 샫 샫 아 아 할머니 진짜 배불러요 와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? 그럼 후식 먹어야지 내가 준비했어 당신이 선택할 점심은?